계약금을 30%나? 난 20% 생각했었는데 아니요, 이런 건물 30% 받는 게 특이한 경우 아니고요 대신 잠금 기간을 한 1년 정도 여유 있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? 에이, 사야지. 기회 왔을 때 자버렸다고 그러면 계약서 준비해놓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자고. 서로 마음 바뀌기 전화해 회사장님, 한 1년간 저희랑 거래 정말 완전히 비밀에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쪽 회사 임원 중에서도 이 일 아는 사람들 에이스 몇 명밖에 없거든요 아니, 마누라한테도 말 안 할게 아니, 뭐 소리 앉아있어. 불안하게 해